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아무리 안에서 막아도 밖에서 들어오면 속수무책입니다. 대책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인터뷰에 등장하는 단호한 한 문장입니다. 방역의 기본, 방역의 ABC조차 미리 시행하지 않았고 지금도 시행하지 않고 있는 문재인 정권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2월 29일 날 동아일보에 실린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의 인터뷰 가운데 코로나19의 실체, 나라일을 맡은 사람들의 무능함 그리고 향후 대책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코로나19는 다루기가 무척 힘든 그런 종류의 바이러스입니다. 그만큼 전련성이 강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최대집 회장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가 처음에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더 상대하기 어려운 바이러스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전파력이 공기를 통해 번지는 인플루엔자 수준입니다. 치사율은 2%입니다. 메르스나 사스보다 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0.01이나 0.02%의 인플루엔자에 비하면 200배 정도 높은 치사율입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무정상감염이란 겁니다. 잠복기가 14일에서 20일 넘는 환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느끼지 못하는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념시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무정상감염자가 자기도 병균을 갖고 있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념을 시키는 무서운 전념성을 갖고 있는 병입니다. 국내에서도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는 짧은 시간 안에 코로나19에 감염된 사례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은 상태에서 단 1분가량 확진자와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면서 바로 감염이 되는 겁니다. 마스크를 끼지 않고 2분 정도 대화 과정에서도 감염된 사례가 발표됩니다. 전문의 자료를 보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가게에 갔는데 단 15초 정도 확진자에게 노출됐는데 바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례도 봤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방역지휘부서가 우왕좌왕, 엉망진창이었다. 지금은 좀 나아지겠죠. 최대집 회장 이야기입니다. 마스크는 지금 전략물자입니다. 의사협회가 3주 전부터 심각단계로 격상해야 된다고 주장한 것은 그것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뒤늦게 써야 수출검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이번 사태는 정부가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었다고 봅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동안 정부 대응을 보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라고 한심하고 분통이 터집니다. 제가 1월 29일 날 보건복지부에서 실무협의체가 개최됐을 때 참석해 보니까 의심환자 정의조차 맹악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사례 정의 때문에 초기 대응에 큰 실패가 발생한 겁니다. 처음에는 후배 이승을 다녀와서 발열과 호흡기 정상이 있으면 의심환자라고 했다가 계속 그 소위 이른바 이야기하는 사례 정의, 감염 대상자에 대한 정의가 바뀐 겁니다. 최대집 회장 계속 이야기합니다. 의사에게 재량권을 충분히 져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현장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행도 안 했는데 코로나19가 의심된다고 하면 선별진로소에서 검사를 안 해줬습니다. 이미 지역감염이 다 확산이 됐는데 불구하고 한마디로 현장에서는 중구난방이었습니다. 빨리 심각 단계를 올려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한다고 했지만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태가 일파 만파가 커진 상황에서 정부가 저지른 가오를 복귀하고 책임자를 경질해야 됩니다. 그래야 국민 입장에서 신뢰가 생길 것 아닌가요? 국민 생명이 최우선인데 이 지경까지 온 데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100% 맞는 말입니다. 일단 보건복지부 장관이 현장을 전혀 모르는 경기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를 앉혀놓은 겁니다. 사회복지학과 교수란 게 뭐합니까? 재분배 주로 담당하는 사람이잖아요. 돈을 가지다가 나눠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최능호 장관도 애를 많이 썼지만 모르는 걸 해야 되니까 실수 연발일 수밖에 없는 거죠. 모르는 사람들이 전문가들의 의사 이야기를 전혀 듣지 않고 자기 방식대로 밀어붙인 결과 이렇게 위급 상황이 된 겁니다. 박넘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밀어붙인 게 아닐 겁니다. 누가 밀어붙였겠습니까? 아마 청와대가 진두지휘를 다 했을 겁니다. 이 정권에서는 다 청와대가 모든 것을 다 처리하니까 내각이나 장관은 힘이 없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계속 끼어든 것은 예방의학적, 방역용 그런 판단이 아니고 정무적, 정치적 판단이었기 때문에 실수가 생길 수밖에 없죠. 청와대 결정이 계속 밑으로 하달되면서 현장이 왜곡됐을 겁니다. 질병본부도 거의 힘을 발휘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어렵게 된 겁니다. 세 번째입니다. 중국발 입국 금지가 없으면 모든 것이 허사가 된다. 옛날 이야기 아니고 지금입니다. 문 대통령 천할 의향이 없습니다. 정말 내가 볼 때는 정말 고집이 센 양반이야. 세대집 회장 이야기입니다. 문제는 해외다. 지금도 중국인 입국자가 하루에 5천 명이다. 더구나 신학기에 중국인 유학생이 들어오는 것은 다시 한번 고려해봐야 된다. 이들은 젊기 때문에 활동력이 강성하다. 게다가 대부분 도심에 살고 있다. 이 중 한 사람이라도 반려수에 감염되어 있다면 우리가 안에서 죽으라 고생하고 있는 것이 모두 다 허사가 된다. 도로압이 타불이 된다. 현재 133개국이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데 가장 가까운 우리가 열어놓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되나? 비상식적이고 비정상적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권을 신중 정권이라고 하고 물종 정권이라고 하고 그렇게 비난을 사람들이 하는 거죠. 중국에서 학산세가 꺾인다 해도 단정하기 힘들다. 진단 기준도 수시로 바뀌고 있다. 우리는 일단 외부를 막아놓고 중국이 바이러스 종식을 선언해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국내에서 시간을 벌면서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확진자가 1만 명을 넘었으면 관리가 불가능해집니다. 마지노스는 1만 명이라는 겁니다. 확진자가 1만 명이 나온다고 가정할 경우 80% 정도가 자가치료가 가능한 경증이고 20% 정도가 중증이라면 이들 2천 명 중증 환자를 전담병원에서 수용하기는 불가능하다. 현재 우리나라의 의료체계를 보면 500명만 집중 치료한다 해도 기존 환자들은 감당할 수가 없다. 감염병을 종식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노력도 믿지만 정부는 최악의 상황까지 상정해서 완벽한 대비책을 세워야 될 것이다. 그게 정부의 일이 아닌가 환자 수가 한계수를 넘었으면 의료진이 헌신해도 병원과 시설이 제한돼 있어 우한시처럼 끔찍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 최대집 회장의 경고입니다. 그런데 이제까지 해온 행적이나 지금 하고 있는 꼴을 보면 문정권이 제대로 이번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물론 통제하거나 관리할 수 있기를 한국의 한 사람으로도 바라는 거죠. 그러나 과거의 이력을 보고 지금도 착해 하루에 들어온 사람이 천 명밖에 안 되니까 입국 검지를 해서 안 된다고 이렇게 불통처럼 주장하는 문재인 대통령을 보면 앞으로 잘할 것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가장 신속히 지금 취해야 될 조치가 입국 검지 조치입니다. 저렇게 계속 버티는 겁니다. 아마도 그런 지금 와서 입국 조치를 실시하면 반대편에 의해서 내가 떠밀려서 패배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운동권의 대부분 시각이 뭔가 이렇게 큰 사회적 이슈를 격돌하게 되면 웬만큼 포기를 안 하죠. 그래서 밀리면 죽는다. 밀리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어려운 수를 두게 되고 점점 더 패착을 두게 되는 것이죠. 어떻든 참 사람들 고생하게 생겼습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